마지막 가수, 이분은 이력이 조금 특이합니다. 희파람으로 세계 챔피언에 등록한 가수거든요. 이분은 희파람을 세계에서 가장 잘 부르는 가수입니다. 여러분께 불러드릴 곡은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곡과 별빛같은 나의 사랑을 부르듯이 황보수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이을 students의 전투와 상대방의 기 clo Yesu ст 이어파람을 열 Momen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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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제가 한 거에. 아 근데 괜찮습니까? 네. 여러분들 끝까지 하고 계신 분은 진짜 행운이에요. 지금 전국에서 음악회 많이 열리거든요. 저도 하나 하고 내려왔어요. 아 근데 18하면 저 아니면 갈 곳 없습니다.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. 오늘 여기가 우리 화순 그죠? 저희 장인 장모님이 화순이에요. 고려병원 옆에. 야 또 이거 다 그냥 보록 다 내내니까. 뭐 피어있으니까 잠자실 분들 거기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. 자 제가 아침마당에 나온 거 하나 남았어요 제가 그죠? 아까 나 했지요? 그거 하기 전에. 제가 왜 소리가 그냥 해서 여기 AR로 틀었는지 알고 그랬는데. 아 쌩음악으로. 메들리그죠. 1분 45초인가 그래요. 시간 제도 괜찮은데. 하지 말까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나세요 이거는. 예. 그래서 전혀 안 했어요. 하하하. 그래서 그거 제가. 어 그 로고송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죠? 신나서는. 짧은 시간에 많은 거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. 한 열 곡 될 것 같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 좋아요. 이제. 홍보사장님 죄송한데 이제 지금 민원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. 저희가. 네. 아니요 아니요. 그래서. 작게. 혹시 그 전쟁의 깨꼴이라든가 쇠 아니 있습니까? 하하하하. 아 네. 정말로.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이따 가실 때요. 쌀 한 가마니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. 아유 아유. 그래서 쇠들에게 좀 나눠달라는 얘기거든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자 마지막 곡.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. 예. 그러면 내드릴 수는 없고요. 마지막 곡으로 하라 그러니깐요. 네 그렇습니다. 사회자님이 최고 대장이니까. 그대로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내년 달빛가유제 때는 열 곡하는 거예요. 네. 열 곡 좋습니다. 하하하하. 네. 네. 그러면. 네. 네. 해당spike sticks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일으켜봐요 이젠 알 것 같아요 당시 얼마나네 비교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버려 이젠 알 것 같아요 나만의 내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영원한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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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